안녕하십니까 AP2C 연구소의 김도움 전략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전목은 뉴질랩 파마구요. 종목 코드는 21487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뉴질랩 파마 오늘 이 종목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뉴질랩 파마, 경구용 치료제 발표 임박, 강한 기술적 반등 예상, 매집 추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전에도 비슷한 문자 받았던 것 같아요. 뉴질랩 파마 쪽.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일단 시가총액은 3,800억 정도, 3,700억 정도 되는 회사네요. 중소형주급이고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메이오 파트너스, BNC 홀딩스 등등등 해가지고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9%, 10%가 채 안되는 굉장히 좀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뉴질랩 파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 이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이름이 그냥 뉴질랩이었죠. 뉴질랩인데 이제 그런 자회사 쪽을 이제 그런 제약바이오 쪽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뉴질랩 파마가 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코로나 치료제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재무적인 부분 먼저 보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애매합니다. 19년도에 좀 잘 나왔었는데 작년도에는 또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에 엄청나게 좀 적자가 많이 나섰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40억 정도 찍히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5억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회사다. 부채 같은 경우에 120% 120%로 최근에 좀 계속 늘고 있어요. 부채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120%까지 올라온 상황이 있고 이런 추세라고 하게 된다면은 계속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유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물론 현재 유보일은 좀 괜찮은 편인데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재무적으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상태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문자를 저한테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뉴질레파마 관련해 가지고 27일 날 27일 날 이제 나온 인터뷰와 관련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뉴질레파마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탈렉트리닙 탈렉트리닙 이거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항암신양을 개발해 글로벌픽파마가 된다는 그런 목표 그래서 이 탈렉트리닙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늘 오늘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서울 아산병원이랑 탈렉트리닙 임상 PI 계약 체결 그래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탈렉트리닙 이거의 임상 총괄 책임자를 서울 아산병원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시각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큰 내용의 기사는 아니에요. 큰 내용의 기사는 아니죠. 일단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맞는 것을 알려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시작하는 게 나아야겠죠. 그래서 이 탈렉트리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일상에서 암이 완전히 소멸된 완전 관외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되겠고 약물의 현내 장벽, BBB를 통과해서 전의된 내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어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실내 탈렉트리티립 이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 임상 진입 가능성도 있겠고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탈렉트리티립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이 간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인 대상암제 K80, CAT이라고 할게요. CAT의 글로벌 임상이나 다양한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 이 CA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글 신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인 CAT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파이프라인 첫째, 대상암제 아까 말씀드린 CAT 이것을 간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FDA 승인을 거쳐서 1 플러스 2의 이상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나온 폐암 치료제 자회사인 유젠테라퓨틱스가 국내 임상 이상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세번째, 경고형 코로나 치료제 이제 나옵니다. 나파모스타트 많이 들어보셨죠? 뉴질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 나파모스타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을 마치고 현재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문자가 온 내용은 임상 2상 들어가겠다. 요거가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문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당뇨병 복합치료제 복합치료제 계량신약의 임상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당뇨병 복합치료제 관련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파모스타트 쪽 이쪽을 한번 볼까요? 현재 뭐 나파모스타트 쪽 여기 있네요. 이제 뉴질랜드 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뉴젠 나파모스타트 정 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각차에서 임상 1상 임상 승인을 취득해 가지고 피험자 투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현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임상 1상 결과를 곧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임상 2상 진입 준비 그러면 요거 요거에 먼저 나오겠죠. 임상 1상 결과 그래서 요게 잘 나왔느냐 요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 쪽 나파모스타트 정 유젠 나파모스타트 정 로 해가지고 한번 문자를 저한테 보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뉴질랜드 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쭉 내려오던 추세를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서 강력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강력한 시세를 분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온 추세가 만들어지다가 조정을 받았고 거의 추세 하단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요기 최근에 만들어진 이 단계적인 추세가 상단에 막고서 막고서 조금 빠져있는 모습인데 요거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시세가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일단 요 때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들어오면서 강력한 추세를 좀 변화를 시키는 그런 알림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 일단은 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물량도 꽤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훈련하였던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와 함께 갈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지금 저점을 그래도 높여있는 상태라 높은 높여있는 그런 상태라서 충분히 시세가 한번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에서 바꿔가는 바꿔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임상일상 결과라는 괜찮은 모멘텀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 부광약품이 이제 코로나 임상 실패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누지를 파며도 약간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12,100원 정도 수준에서 막히고 있죠. 좀 올라 썼지만은 윗골에 달면서 빠지는 이런 부분이고 단계적으로 이 12,100원 구간 뚫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추세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한 21선 정도는 좀 뚫어 줘야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간의 매수가 뭐 뜨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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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찍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이고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오늘 같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도지 정도 도지에서 뭐 양봉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12,000원 정도 수준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추세가 다음 주에는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도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위로 보았을 때는 이제 거의 한 14,000원 14,000원대가 또 좀 강한 저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현재 추세가 바뀐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뚫어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만원 한 만 백원 이 정도 되는 바닥을 다지면서 악력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십월선까지 넘겨줬던 상황이고 지난달 어제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켜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작 무너지게 되면서 개파락을 했고 여기서 다시 올라와 주느냐 이십월선을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2,300원 12,300원 해가지고 여기 위로 다시 올라와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거나 혹은 은봉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월봉상으로도 거의 한 월봉상으로는 조금 짧네요. 월봉상으로는 거의 한 13,000원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4,300원 이 정도가 조금 강량해 보입니다. 저항이 일단 오늘은 이제 월봉 처음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주공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12,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마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좀 전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유지랩 파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 있죠.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들어 가시게 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공지사항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전 장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 다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 준비를 하고 장시장을 하는 9시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과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무료 리딩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이렇게 있고요. 테마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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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